자 바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과 놀아드립니다 놀아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놀아줘 안녕하세요 야하 저런 흠사로 춤축제를 잘 하시는 말 안했습니까 저희는 놀아줍니다 자 놀 준비 됐습니까 쥐기 준비 됐습니까 자 바로 열어봅시다 야하 어라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 귀 아파 놓고 안 감자 놓고 소고기는 남지 않아 남았을 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주고 또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미지 말고 오른손을 올려먹어라 왕노우 바삭바삭 치킨 카레돈 바쁘다면 축소 카레돈 오 땡큐 땡큐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다 뜨거운 이 하루가 좋아 진짜 완전 짱이다 아하 파트 파트 신명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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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 도움됴 신선한 맛 매콤한 맛 인도해도 우리는 마타지 마 파트 아찍아 먹고 압위별 먹고 뜨는까지 핥아먹자 남아스테이 아 남요모속에 나 좋아 반해버린 이 맛등 아 뜨거워 누가 입에 내 손목을 쓰면 미용하거라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축소 카레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야 좋아 샹티 샹티 요다 파이야 한글다운 전환 안 좋아 왕 다다리리라라라라리리라 라라라 왕 다다리리라라라라라라 샹티를 맡아 뭐 뒤에도 창면 무근 무근 뒤에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야 좋아 샹티 샹티 요거 파이야 박들 다운 열어봐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샹티 샹티 요거 파이야 박들 다운 철학 안 좋아 여러분을 완전 사랑해 고마워 워우 공tro시 precisa 여러분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둡니다 ост Impact 2003년부터 시작된 흥타령춤축제 18해를 보내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멋진 축제 더군다나 춤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바로 그 축제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축제고요 규모도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대장정 그 오프닝에 저희가 올 수 있었다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춤으로 좀 인정을 받습니다 잘 춘다기보다는 쟤네도 저렇게 추면서 가수하는데 나라고 못 출까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가수가 저희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고차원적인 댄스라기보다는 율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오늘 신나게 막춤을 추셔도 상관없고 더군다나 우리 이번 흥태룡 춤축제에는 또 막춤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스트리트 댄스, 전국 춤축제, 전 세계 어떤 대회들도 있고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5일간 신나게 같이 놀 수 있죠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셨는지 진짜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아 정말 핸드폰이 안 터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정말 그 여러분들의 아끼고 아끼는 2년 약정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막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그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사접사 가질 거 없이 마구마구 찍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둡기 때문에 후레시를 키고 싶으나 어우 후레시 키면 가수들한테 방해될까 봐 못 찍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쵸 저희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한 번도 못 해본 팀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면 좋아 죽습니다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고 저희도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오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흥탈음축축제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아 그럼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노래를 부르다보면 저희가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아니죠 막 하다보면은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찍는다고 막 찍는데 갑자기 막 팔이 4개로 보이고 막 머리가 2개로 보여가지고 이걸 놀아주라고 어디다 쓴 사진을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오른손을 살짝 뜨셔서 사인을 주시면 아 우리를 사진을 찍으시려 하나보다 그러면서 저희가 움직이다가도 정지포즈로 사진을 찍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요것도 연습을 안하면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셔가지고 잘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서 아우 아까 그때 찍을걸 아우씨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간단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와우 요즘은 또 핸드폰이 좋으니까 중으로 쭉쭉 당기셔도 돼요 자 저쪽으로 들었습니다 자 정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자 자 이쪽 어 이쪽 네 보죠 근데 이렇게 찍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인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날 때 에이 그런거 다 짜고 찍으니까 나도 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쪽 그래서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정말 아주 스틸컷으로 정말 순간포착을 했다라는 느낌을 들기 위해서 자 약간 액션 취해드립니다 요거 이제 약간 노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찍었어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거죠 자 요쪽 와우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 가수인데 이렇게 호응해주시니까 역시 천안은 정말 살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저쪽 자 이쪽도 와우 아 지금 곳곳에서 잘생겼다 이야기가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예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노래 중간중간에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아 그럼요 네 뭐 저희가 노래하다 보니까 정신 팔려가지고 손드신 걸 못 볼 수는 있으나 봤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께 멋진 포즈 취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흥탈형 춤축제 우리가 흥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꽉 막힌 일상에 정말 스트레스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그런 멋진 흥 그리고 흥이 꽉 찼을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바로 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앉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춤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은 박수 정도나 어깨 흔들림 정도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열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목젖이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텐데 자 이번 노래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딱 먹어서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데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서 요거 한 잔 딱 마시고 틀름만 막 끄까리니까 뽕 뚫리는 그런 음료가 있죠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다 이 사이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 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고 갑자기 마이크를 내밀면 또 여기 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어우 당황스럽다 야 저 어떻게 따라 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디를 하시면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다라고 외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는 끝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노래의 가사에는 사랑의 슬픔 인생의 아픔 그딴 게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들으셨던 카레는 온통 불펴주니까 저는 주방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사이다 이건 온통 사이다죠 혹시 사이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죠? 나이가 어리거나 나는 스프라이트가 좋더라 사이다는 취고만 한다 나는 콜라가 좋다 에이 사람이 숭늉을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숭늉까지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 외쳤을 때 어떤 음료를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표식해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지만 무작정 마이크를 내리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오 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요렇게만 하시면 이 노래 완창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쭈글쭈글 가사가 나옵니다만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여기만 나왔을 때 아주 힘차게 그냥 내 인생 아주 시원하게 흠타늠 춤축제와 만나면서 아주 그냥 뻥 뚫리는 아주 시원한 내 인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갑시다 사이다 야하 박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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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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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장 노를 열었다니 사라졌잖아 오 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단추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이 긴 것 사이다 오 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단추이 사라진다 사이다 여러 번 원 적een다 сог 마슴이 물을 보러 남극한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입술을 보며 아싸! 뜨겁다 훨씬 고구마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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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뻥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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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뻥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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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뻥 맥켜 냉장고를 열어더니 사이다 충족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 어 어 사이다 단순히 머물린다 사이다 사이다 달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소문의 비법 사이다 랄랄랄랄라 오 오 사이다 사이다 다슴이 머물린다 사이다 달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여러분 반전장이다 랄랄랄랄랄라 시원의 사랑에 넣어줘 자 좀 더 달성의 파트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자 한번 같이 가버린다 한싸! 뜨겁다 야 춤축제 춤축제 신난다 다 같이 소리 질라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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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뻥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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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뻥 맥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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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을 열어더니 사이다 낮 Vul 여행 여행 예예예예예예예 시원해 사랑해 넌 좋아 이야! 와우! 이야! 이야! 정말 많은 곳에 가서 사이드를 불러봤습니다만 오늘만큼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사이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네, 네. 재미있게 놀고 계시죠? 네! 저희 어렵지 않죠? 네! 세상에 저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담없이 저희를 즐기시고요. 또 저희를 즐기시는 것처럼 쿵탈형 춤축제도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고 어우 나는 춤을 잘 못 추니까 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던 그 무엇 어떤 그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흥이 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막 태어나오면서 어머 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아마 우리의 가족 중에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경험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 형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주세요. 공개 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벗혀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너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널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내 하루도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테지 그 마음을 혐오다 알았자샤 사랑을 믿었고 사랑을 잃어버린다 내 사랑을 믿었지 널 계속 잘 지내버린다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벗혀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테니 ㄴㅆ ㄹㄱ 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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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며 살아가다 보며 웃고 꺼들며 이 말을 못 추억할 테니 오늘 모이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의 자유가 늘 기도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살면 그대 인생 다야 너 마친 놈이야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멋지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더 멋지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의 출발이 바로 흥탈형 춤축제에서부터 모두가 나누는 흥으로 내 에너지가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더욱더 밝아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인생에 흥탈형 춤축제 갔다 와서부터 재밌어졌잖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웃으면서 또 지난 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꼭 올 거라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저희와 이 흥탈형 춤축제가 준비한 정말 진정한 앵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눈을 뗄 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저희가 가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의 뜨거운 이 멋진 무대에서 나눈 의리 이거 정말 저희 꼭 잊지 않고 내년에 흥탈형 춤축제 또 불러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요. 장소만 바꾸신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또 찾아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물어져면 가장 먼저 생각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멋지게 달리고 여러분들의 주변과 동료와 내 가족과 나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슈퍼맨 흥탈형 청축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날아본다! 모더나! 맘의 눈이 흥탈형 흥탈형 4 4 4 5 4 바지 위에 팬티 뽕 원을 떠날 길을 나서네 다 잡으라 하나 둘 셋 넷 춤축제 놀러 가야지 아 불쌍 어쩜지 허전하더라 파란 타이즈의 빨간 팬티는 내 참고일 뿐 자 갑니다 오 그곳 돌아라 치구의 두 바퀴 올빼버리는 구두 펌펌 난 시퍼베펌 치구 위대친구 난 시퍼베펌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싸 비추기 사장난한 질 어쨌거나 구두 펌펌 난 시퍼베펌 치구 위대친구 난 시퍼베펌 이 가품의 추위에 너 꼬박형의 숫자야 윌 아래 고수 퍼베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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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사 비추다 장난하지 못할 거야 그냥 빵빵 난 신빨을 가 우리 내 친구 난 신빨을 가 유산품에 주위에요 걱정에 붙여야 위 아래 고수팡을 부르고 가자!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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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마지막 갑작! 오! 미얼동! 돌아라 치구 열 두 바퀴 홀빙어리 그룹 빡빡 나의 슈퍼벨다 치구 우리 내 친구 나의 슈퍼벨다 우리 끝대면 나타난다 밤하늘에 하늘 잠수 바로 천하의 동사령 춤축집니다 그룹 빡빡 나의 슈퍼벨다 치구 우리 내 친구 나의 슈퍼벨다 나의 슈퍼벨다 우리 내 친구 달려갔지 나는야 저기의 슈퍼벨다 박자! 아! 감사합니다.